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생소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종의 결제포인트 플랫폼입니다. 가입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포함해 외식체인점 등 전구 2만 개 제휴 가맹점에서 20%나 땅값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이에 가입자는 100만 명에 달합니다. 거래량은 매달 300억에서 400억 원을 기록할 정도이며 업계에서 추산하는 머지포인트 발행액만 1천억 원입니다. 사태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 이유가 뭐고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가 지난 11일, 가맹점을 음식점 업종으로 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결제를 끊어버린과 동시에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 결제를 중단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상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중지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전자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한 가지 업종에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형태로 봤을 때 머지포인트는 등록을 해야 하는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이를 지키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한 겁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라고 시정공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등록 못하고 머지포인트 결제를 중단하며 사실상 포인트는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피해는 자연스레 머지포인트를 미리 결제해놨던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포인트를 보통 10만원 단위로 구매하니 소진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또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 머지패스, 머지플러스 연간권 등 다양한 구독형 상품까지 출시한 상태로 이를 구매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후 함부를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머지플러스가 그동안 한마디로 무허가격으로 영업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여 동안 덩치가 커지고 있음에도 머지플러스는 영업하는 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도부터 선불전자 지급수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그동안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해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과 채팅창을 통해서 금융당국에 대한 질타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가 천억 원에 가까운 포인트를 판매하는 동안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이 몰랐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공감원이 미리 감독에 나섰으면 피해가 이리 커지진 않았다. 당장 그때 문제를 삼아서 피해자들을 최소화했어야지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량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티몬, 위메프 등에서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천억 원의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이용자들 환불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머지플러스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주겠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고 8차 환불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8차라고 하지만 근데 몇 명에게 얼마의 금액이 환불됐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횟수만 늘린 즉 보여주기식 환불 아니냐며 머지플러스의 환불 절차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어깨에서는 이용자 모두 환불받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기존의 포인트 부채 등이 있는 상태였고 현재 적자폭이 훨씬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현재 금감원이 경찰에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결국에 피해를 이용자들이 보는 또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건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책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장 거론되는 건 9개월째 국회의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지 사태는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외부 예치 의무와 고객의 우선 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 1,000만 원 제한 등 선불전자 지급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 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영국 등 주요국은 결제금액 100% 후 외부 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결제 조항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만으로는 제2의 머지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금법은 전자금융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미등록 업자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에 미등록 업체까지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다 환불받을 수 있도록 탐만 할 게 아니라 대교와 폰지사기 예방을 위한 촘촘한 대책도 지금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